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경기도 초등특수 합격생 유혜민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등특수와 초등특수 복수전공생으로 한 학기를 더 다니고 8월 졸업 후에 12월 말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학부생 시절에는 상반기 패키지 서진 강사님 걸 들었기 때문에 이번 한 해 동안은 하반기 패키지 직강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세종에서 주말마다 노량진에 올라와서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는 중등과 초등 모두 보았지만 저는 초등을 주력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초등특수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합격수기를 통해서 1년간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초등 합격자 선생님들이 없었고 모두 중등 합격자이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굼이나 서진 강사님의 카페에서 정말 많은 합격생들의 합격수기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10개의 합격수기를 골라서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합격생들의 과목별로, 시기별로 공부 방법들을 취합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의 1년간의 상반기, 하반기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합격생들의 합격수기를 보면서 이 합격생들의 합격의 길을 따라가면 저도 결국에는 1차를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강사님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초수생들의 경우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사님의 마인드맵 구조화나 빈칸 자료,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인드맵 자료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서브 노트를 만들었고 교재의 단권화를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무료 피드백을 받은 것이 제가 초수 합격을 하게 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차에서 93점으로 1차 점수는 컷 근처 점수였지만 뒤집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차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의 모든 문제를 연습해보았고 이는 2차 준비 방향을 잡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합격생들도 2차 직강, 2차 무료 피드백을 받아서 2차에서 뒤집을 수 있는 수강 합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특수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3월까지는 저는 상반기 패키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 패키지를 듣는 다른 중등 수강생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진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에 맞춰서 주별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학부생 때 들었을 때는 오로지 강의만 들었기 때문에 거의 처음 공부하는 것과 같았는데요. 교재에는 제가 이해한 것을 연필로 필기하고 메모를 함으로써 다음에 그 교재를 다시 보았을 때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진 강사님은 연습 문제를 주시는데요. 연습 문제를 꼭 혼자 직접 풀어본 후에 답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터디의 경우에는 줌 스터디를 하였는데요. 하부르타 방식으로 상대방 선생님과 자신이 암기하고 이해했던 내용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스터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많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마인드맵 도시과의 서브노트를 만들 때 도시과의 큰 키워드만 이때는 1에서 3월이기 때문에 큰 키워드만 일단 암기를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기출분석 강의 심화 강의를 하는데요. 이 강의의 진도에 맞게 공부하였습니다. 그 해당 주에 공부할 장애 영역의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았고 장애 영역별로 기출분석 그리고 기본 이론서를 구매하여 기출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원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터디는 줌 스터디로 동일하게 1, 3월 선생님과 함께 아이패드를 화면 공유하면서 해당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때 설명하듯이 직접 쓰고 관련된 주변의 내용들을 인출해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7, 8월에는 기출변형 및 문제뿌리 직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강을 가기 전에 해당 영역에 대해서 최대한 암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직강에 가면 선생님들께 문제를 풀 시간을 주는데 저는 그 시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1에서 3월에 만들었던 마인드맵 인출을 한 주에 한 영역씩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거나 책을 보면서 직접 강의실에 가져가서 직강을 들으며 내가 단거나 한 책을 보며 기출분석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강의 스터디는 UDL과 웹 접근성을 주중에 번갈아 가면서 백지 인출을 하고 사진을 찍어 인증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때 저는 강의를 가기 전에 시험을 실제 현장과 같이 겪고 싶어서 마인드맵 인출을 2주의 모든 영역을 한 바퀴를 돌린 후에 좀 갖춰진 상태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때 한 주에 연도별 기출문제를 한 회씩 풀고 직접 단건한 책의 오답을 체크하여서 자신이 어떤 것에 부족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한 바퀴를 돌렸고 10월에는 마인드맵 인출을 한 주에 모든 영역을 돌렸습니다. 하루에 한 회씩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시간을 정해서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고 이때는 다반지를 구매해서 연습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시험 일주일 전에 무한 반복 인출을 하였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인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전에 일 동안 전 영역을 암기하였고 수요일, 목요일에도 하루 안에 전 영역을 암기하고 금요일에는 제가 시험 전날에 아니면 당일에 그 지역에 가서 볼 수 있는 암기표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트잇을 이용하여서 시험장에서 화장실을 기다릴 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였고 이것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와서 저는 다행히도 직접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초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백구팀 연간 패키지를 들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이번에는 기본이론, 강론인강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인강을 밀리지 않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때 스터디는 1월에는 네이버 밴드 문제내기 스터디를 하였는데요. 어느 순간 가다 보니 저만 문제를 내고 있어서 이 스터디는 파악이 되었고 3월부터는 모형, 내채표, 역량, 백지인증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11월 말까지 이 스터디를 꾸준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암기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과정을 1월에서 8월까지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초과정을 좀 멀리 할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강의를 들을 때 집중을 하셔서 필기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문제도 직접 풀어본 후에 다시 재생시켜서 풀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때 강론 자료는 프린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서 나중에 복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론 프린트 자료의 구석에 포스티스로 그 장에서 강조를 하셨던 부분을 정리해서 메모를 하여 붙였습니다. 또한 기본 이론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브노트로 스제트를 만들어서 오른쪽에는 문제, 왼쪽에는 정답이 보이도록 자료를 만들어 공부하였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의고사 인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거의 초과정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저는 2주 동안 기본 이론의 전과목을 암기를 한 바퀴를 돌렸고 이렇게 암기를 할 때는 기본 이론 책에 암기 펜을 이용하여서 보색 대비를 이용해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3주 동안 강론의 전과목을 암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였는데 제가 아까 1에서 8월 때 강론의 모퉁이에 포스티트를 붙여놓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다 떼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나중에 중요한 내용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포스티는 나중에 제가 특수교육학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자신이 외우지 못한 것만 떼서 시험장에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시험보기 일주일 전에 저는 다른 강사는 어떤 것을 강조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재건 강사님의 파이널 인강을 일주일 분량이지만 저는 3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 강사가 강조했던 내용을 모두 다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과정입니다. 저는 특과정을 3월에서 인강을 들었지만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상반기에는 많이 공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7, 8월에 기출 변형 및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 어떠한 분량 부분이 문제풀이 강의 연습 문제로 나오는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부분을 저는 해당 주에 나오는 범위를 공부하고 암기하고 가서 시험을 직접 보듯이 인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 10, 10, 10월에, 11월에는 초과정 중심으로 공통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초과정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과정과 공통된 부분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특법과 총론입니다. 저는 1월에서 3월에는 2015년도와 2022년도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총론을 서로 비교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고 스터디는 기상 스터디로 읽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때 장특법은 5개의 항 그리고 총론은 서브노트를 만든 것 한 페이지 분량을 공갈아 가면서 스터디를 하였는데 이때 소리내어 읽을 때는 연필로 끊어 읽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영어 독해를 할 때 끊어 읽듯이 제가 문장 한 문장을 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끊어 읽어 공부를 하니까 주체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월에는 서진 강사님의 장특법 총론 강의를 듣고 기출 분석, 단권화를 하였고 이때 스터디는 해당 분량을 조금 더 늘려서 빈칸 암기를 하였습니다. 6월에서 8월에는 마인드맵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스터디는 장특법의 경우에는 한 조 그리고 총론 서브노트는 한 장을 통함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 서브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백지 인출을 함으로써 정확히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자와 수어입니다. 저는 1월에는 점자 암기를 하였는데 이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유튜브 링크를 붙여드렸습니다. 이건 저는 저의 경우에는 점자를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모양 자체를 외우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이 링크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좀 쉽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월에서 3월까지는 점자 규정을 암기하였습니다. 기본이론 강의를 하실 때 시각장애 강의에서 점자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저는 이를 듣고 그 후에 규정을 암기를 하였고 또한 스터디는 먼저 짧은 단어부터 문제 내기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점자로도 찍어서 문제를 내보고 그리고 다른 스터디원이 점자 말고 바꿔서 또 한글을 점자로 바꿔서 찍어보기 등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스터디를 주중에 점심 식사 후에 30분간 하였는데요. 식사를 하고 나시면 졸리고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때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점심 식사 후에 이제 30분 동안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는 단어에서 이제 단문에서 9 정도의 긴 문장을 문제를 내기로 하였고 7월에서 11일까지는 이때부터 지문자와 지수자를 암기를 하여서 스터디 때 긴 문장, 문장 보호 포함해서 복잡한 규정이 들어간 문장으로 점자 공부를 하였고요. 수어의 경우에는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내고 상대방의 문제를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특수교육학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1월에서 7월까지는 아직 특수교육학에 관한 기본 지식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부터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때 서진 강사님의 교직 논술 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에 1회씩 기출 체크를 하였고 오답의 경우 5번 답안을 참고해서 다시 써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의 경우에는 주 중에 5회 정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고 이때는 답안지를 지수쿨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답안을 썼습니다. 이때 저희 초등 특수의 문제를 다 푼 후에 유아 특수 문제까지 풀어서 논술에서 많이 점수가 깎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시험대는 실제로는 20점,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진 강사님께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TO가 언제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내가 이번 학년도에 꼭 합격을 하겠다는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주변 환경 조성에 정말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는 집에서 공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한 친구를 구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한 친구를 구해서 캠스터디로 저의 공부 습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 방식이 조금 효과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도서관에 직접 가서 공부를 하였고 마지막 9월 달부터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저의 공부 환경을 조성하여서 공부를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 관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중간에 또 그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어서 체력 관리에 한 7월부터는 힘썼습니다. 이때 운동하는 시간에 공부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체력 관리도 잘 하셔서 마지막 1년 동안에 달려야 하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복수 전공생이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말을 썼는데 이는 해당되는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었던 것은 초임공이라는 다음 카페입니다. 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라는 초등 교사분들이 계신 카페인데 이때 저는 여기서 2차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초등 선생님들의 자료 공유나 2차 공부 방식을 참고하여서 저에 맞게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저의 2차 점수를 고득점 받는데 비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합격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1년 동안 힘드시겠지만 이번에 꼭 합격하시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